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서는 로직에서 트랙을 만들 때 쓸 수 있는 유용한 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알아볼게요. 로직에서 세션을 새로 열면 이렇게 오디오 트랙을 만들건지, 기타 트랙을 만들건지, 드러머 혹은 소프트웨어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만들건지가 나와요. 보통 미디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소프트웨어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만들도록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은 제가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멋대로 인스트루먼트 트랙을 패치를 로딩을 해서 만들죠. 지금 같은 경우는 스트링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믹서 위에 가보시면 이렇게 리버버 샌드까지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편애하시는 분도 있지만 싫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트랙을 한번 지워볼게요. 새로운 트랙을 만들 때 여기 오픈 라이벌이 체크막을 없애주시면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악기 선택을 해서 로딩을 하면 어쨌든 마찬가지로 이 팩터도 넣어주고 자기가 버스트 넣어줘요. 근데 어쩔 때는 제가 이런 것도 원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맞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만약에 이 트랙을 열어서 컴프레서를 만약에 제가 세팅을 많이 바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세팅이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에서는 어떻게 소리가 날까 하고 궁금해서 이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를 누르면 세팅이 리셋이 되어버려요.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미디 이펙터에서 이렇게 아르페지에터를 사용했다고 쳐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 아르페지에터의 사운드가 베이스에서는 어떨까? 베이스로 바꾸면은 마찬가지로 모든 것들이 다 리셋이 되어버리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다시 피아노로 가서 제가 만약에 왼쪽 아르에 가보시면은 여기 세팅 마크가 있죠? 여기서 Inever Patch Merging 이라는 걸 열어볼게요. 이 Patch Merging 이라는 걸 해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새로운 트랙을 만들었을 때 이어질지를 정해지는 건데요. 바로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미디 아르페지에이터를 넣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야마하 그랜드 피아노를 소리 알아보고 싶은데 이 미디 이펙터는 그대로 놔두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미디 이펙터를 꺼주시면은 여기서 다른 트랙으로 갔을 때도 그 미디 트랙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어디어 이펙트라고 있죠? 지금 제가 만약에 테이프 딜레만 켰다고 자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어디어 이펙터가 켜져 있으면은 다른 거로 가면은 이렇게 다 이펙터가 바뀌어 버리죠?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 어디어 이펙터를 끄면은 만약에 이 세팅을 제가 해놨다고 봤을 때 다른 거랑 갈 때 이펙터가 같이 가지가 않아요. 맞죠? 그리고 만약에 이 샌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이 세팅에서 베이스 아까 여기로 가면은 샌드가 없어져 버리죠? 그런데 피아노에서 아! 피아노 다시 오면 샌드가 다시 생기고요. 제가 베이스로 가서 이번에는 다시 누른 다음에 샌드를 꺼주시면은 피아노로 갔을 때도 샌드가 없어져요. 이렇게 만약에 셋업을 해두시면은 지금 샌드를 제가 꺼놨잖아요. 이런 경우에 제가 트랙을 지우고 다시 트랙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피아노를 열어볼게요. 모든 세팅이 다시 처음처럼 돌아왔죠? 이런 경우에 다시 트랙을 지우고 다시 트랙을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서 이네이브 패치 멀징을 해주시면은 제가 피아노 트랙을 만들어도 악기만 로딩을 하고 어두어 이펙트나 샌드 같은 경우는 제가 로딩을 안 해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편하게 만약에 이 이펙터 같은 거나 그리고 샌드 같은 경우를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가 되게 편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여기 미디, 아 미디가 아니라 패치 멀징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패치 멀징을 잘 이용하시면은 좀 더 로직프로를 커스터마이지를 하셔서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